진짜 명대사들 진짜 많지 않습니까? 감히 내 옆에서 멀어지지 마라 어명이다. 간만에 한번 부탁드려도 됩니까, 이거? 가까이 오지 마라. 내게서 멀어지지 마라. 어명이다, 뭐 이런 느낌이야. 아 근데 또 사실 제가 진짜 좋아했던 대사가 따로 있거든요. 뭐예요? 해를 품는 달 12부 엔딩인데 중전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줬어. 중전을 위해 내가 옷걸음 한번 풀지. 옷걸음을 풀지.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사일 수 있는데. 아 네, 저는 감각 받았어요. 김수맨, 상당히 김수맨이 이 별명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. 뜻을 이뤄서 좋겠어, 중전. 줬어. 중전을 위해 내가 옷걸음 한번 풀지.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bonded од diferentes